램프의 요정 진이예요. 진이? 정말 마술램프인가요? 네 그렇답니다. 비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찾아왔어요. 정말 들어줄 수 있어요? 그럼요. 이번 개나리 축제 때 댄스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할 수 있게 춤을 잘 추게 해주세요. 할 수 있어요? 물론이죠. 자 이런 춤은 어때요? 진이 너무 멋져요. 그래요? 이 곡은 캣텔비의 페르시아의 시장에 설한 곡이에요. 이렇게 클래식 선율에 맞춰서도 멋진 춤을 출 수 있답니다. 근데 제가 그 춤을 출 수 있을까요? 제가 워낙 춤을 못춰서... 그러니까 제가 찾아온 거죠. 그 옷을 입으면 멋진 춤을 출 수 있을 거예요. 아니... 저게 정말 그 말로만 듣던 소원을 말하면 들어준다는 마술램프? 그래... 저걸 뺏어서... 빚쟁이의 손에서 벗으라는 거야? 저 램프를 빼앗아야겠어. 가스톤? 알았어. 다가꼬! 와와! 도도! 드라이! 비닐을 찍혀줘요. 어? 알았어! 따가꼬! 와와! 현신! 괜찮아. 그 램프만 가져가면 되니까. 이 램프는 안 돼요! 간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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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닐을 찍혀주지 말라고 하셔라! 비닐은 안 괴롭혀! 난 그냥 램프만 가져가면 되니까! 램프도 안 가! 어? 진짜 램프! 어? 언제 갔지? 어? 가스톤! 램프 내놔! 나 안 가져갔다! 에이! 램프 내놔! 안 가져갔다니까! 정말! 램프 내놔! 램프 내놔! 램프 내놔! 램프 내놔! 램프 내놔! 램프 내놔! 아! 아! 석방을 뭐 했거든! 멀리서! 아! 아유! 레이! 갈까? 갈까? amerik키 요기 램프 내놔! 아! 이야, 이젠 내 셈도 변, 이젠 빛도 갚고, 난 자유다 아지니큐, 아지, 아니지, 이럴 때가 아니지 누구세요? 램프의 요정전에, 나에게 돈벼락을 내려다오 네? 뭐 들었지? 돈 벼락, 벼락, 벼락 말이에요 벼락? 인생 역전, 돈 벼락 아유, 간신히 다 돌렸네 마술 램프 아, 근데 왜 이 사람은 이러고 있지? 이게 정말 소원을 들어줄까? 램프의 요정도 예쁘네 가이스토? 나를 어떻게 알고 있지? 내가 그렇게 유명한가? 아, 진짜 나, 또 어디 간 거야, 진짜 이거 아, 또 어디서 찾은 또 아, 진짜 아, 이게 뭐야 아, 아 이렇게 아 emailed 나 아, 아, 아 아, 아 있네